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상하 매니지먼트 컨설팅의 빅기반 4D 솔루션 이지4D 옵지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4D는 공정계획과 빅모델의 연계를 베이스로 한 차세대 통합 4D 공정관리 솔루션으로 빅모델로 표현되는 공정진행형은 사용자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지4D는 공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계획 대비 실적 비교가 가능하며 현재 진행 중인 공정을 3D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지4D는 건축, 평옥, 플랜트 등 프로젝트의 종류에 제한이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360도 파노라마 카메라의 AR 적용이나 실시간 웹카메라의 확인 등 다양한 IoT 하드웨어와의 연결을 통해 그 응용 활용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지4D는 빅모델을 기반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빅모델 뷰잉을 통한 프로젝트의 파악은 물론 빅모델의 숙성 정보를 활용한 자동공정의 생성 및 연계가 가능합니다.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4D를 제작함으로써 프로젝트 관리에 보다 쉽게 4D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